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옷차림은 똑같죠 촬영을 몰아 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이해해 주시면 외모의 다양성을 못 보여드리는 점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번 가져온 컨텐츠 유칼립투스 잎 그리기인데요 유칼립투스 잎이 유칼립투스 잎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항상 지겹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선제로 양제로 점제로 면제로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크기에 대한 것도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저 큰 거 칠하는 거를 제가 날려먹었어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스테이프를 지금 발라서 떼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올해는 피스테이프를 좀 많이 안 쓸 계획입니다 연구작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쓰겠지만 어찌됐든 하여간 차체하고 여기에 들어간 컬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린 쪽은 특히 이런 이파리 쪽 칠해줄 때 거의 이제 린덴 그린이나 호커스 그린을 좀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사물에 따라서 또 올리브를 쓸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번 그린에서 린덴 그린이나 후커스를 좀 위주로 사용했다는 점이고요 쭉 이어서 보시면 저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린덴 그린을 시원하게 깔아 주시고 그 다음에 저렇게 후커스로 혼색을 해서 양감을 잡아 주는데 저게 보시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있고 다 이제 바라보는 제 손만 보더라도 여기 면이랑 여기 면이랑 톤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고 다르죠? 점점 달라져요 어찌 됐든 이파리들도 보면은 각이 다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거를 내가 바라보고서 관찰해야죠 어딜 바라보냐 그러면 위를 바라본다 밝게 해주고 밑을 바라본다 어둡게 해주고 빛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등지냐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수적으로 수리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평소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단순하게 제가 방금 손으로 예시 들어 드렸지만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톤이 과연 빛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파리 같은 거 뜯어오면 안 되고 뜯겨져 있는 거 하나 들고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런 관찰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파리뿐만 아니라 비단 모든 제시물들은 이제 각자 고유의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줘야 돼요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게 너무 그리고 관찰 안 한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양감을 칠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뮤사를 하는데 어... 그냥 이맹이 뮤사 유칼립투스 입 같은 경우는 인맥이 또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입시 축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일 때 최소한의 이제 묘사는 또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밀도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런 어떤 묘사 저것도 이제 어떤 점이 막 충돌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멀리서 봤을 때 그래서 해상도가 높아 보이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도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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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칼립투스 잎 뒤에 있는 저 큰 유칼립투스 잎 같은 경우는 묘사 단위를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또 잘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물체를 난 요만하게 크게 한 게 있고 같은 물체인데 요만하게 한 게 있어 그러면 묘사의 단위가 적어도 여기서 이만큼이면 얼마나 커진 거야? 한 30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묘사의 어떤 범위라든가 묘사의 단위도 30배가 커져야 되는데 그런 걸 너무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아쉽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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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지금 찍은 것 같은 경우는 화이트에다가 옐로 계열을 진하게 섞어서 이제 인맥이랑 줄기 부분에 칠해준 건데 저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양감을 좀 치지만 왜냐면 흰색이랑 부딪히지 않습니까? 뒤에 저 유카리프트 수입 큰 게 어두운 거랑 부딪히는 줄기 같은 경우는 노랗게 냅두죠 근데 저게 잘 보이니까 그리고 아주 약간 엉키지 않을 정도로만 양감을 해석해주는 정도 들어가주는 거죠 이런 것도 조형의 원리라 뒤에 있는 이파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질감도 질감이지만 돌아가는 양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찾아주는 거 볼 수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예리하게 옆면서 옆면에 어떤 각을 찾아주는 것도 또 센스가 필요겠죠 점점점점 어떤 입체와 대가가가 과정이 보여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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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좀 양해 바랍니다. 사실 이거 말고 한 4개 정도의 컨텐츠의 앞부분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그래서 카페에서 너무 열받아서 아무것도 못하다 나왔어요. 지금 약간 짜증이 나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뭐가 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